몰라가지고 예 재도전 스크로돔 음? 아하 알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트로피 끝나고 드레드노트랑 사보튼 MC? 실수하지 말자 끝내야지 5 선전 2 2 5 2 1 으아 여기저구가 어렵네 한 번 났나? 아 됐다 됐다 아 다행이다 후 듀얼셔클 조작감이 PSP랑 똑같았으면 레알 다 샀을 듯 조금 다르긴 해요 조작감이 좀 다르긴 한데 하다보면 또 적응이 돼